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 강사 김종호입니다 6월 4일날 치렀던 6월달 모의고사 고2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6월달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선배들이 보는게 평가원 모의고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우리 고1 또는 고2 친구들도 6월달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가 조금 크거든 물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5월달에 행사를 한참 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어쨌든 시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에요 특히나 지금 고2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교과 같은 경우는 구경수랑 좀 다르잖아요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적인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해당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에 흐름했다는 즉 시대별 문항 배치도 아니고 실제 그 문제가 되게 어렵게 출제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20%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어? 우리 아이들이 왜 틀렸을까? 요걸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총평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고1 때 한국사 하셨다면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또는 고2 때 지금 한국사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이 한국사 내용을 내가 얼마나 지금 습득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바로 갑시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보통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구신청철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나와요 선사 문화가 나옵니다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 여기서 게임 끝났어 농경과 목축의 시작 무슨 시대? 신석기 이때 시작됐으니까 좀 더 키워드를 읽어볼까요? 대표적인 유물을 활용한 체험 한마당을 개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빗살물의 턱이 나왔죠 갈돌, 갈반전 뭐라고 수업한다고? 갈갈이 간석기야 간석기 간석기야 그렇구나 턱이를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는구나 아 그렇구나 신석기 시대를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1번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청동기예요 하나만 더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계급이 발생했구나 계급 발생 사실도 알 수 있다 다음 2번 간석기 어머나 간석기 갈돌, 갈반 갈게 생겼다고 갈갈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답은 2번 3번 철 아 어렵니?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대 무슨 시대야? 철기 시대겠지 뭘 다음 4번 팔관회랑 연등회가 개최되었다 이게 선택지에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 불교 행사예요 연등회는 지금도 하고 있죠 부처님 오신다면 연등 달아놓잖아 고겁니다 불교 행사 5번 동맹이란 제천 행사가 되었다 동맹 어디야? 고구려 그러니까 이게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하는 그런 제천 행사랑 관련된 초기 철기 국가 다른 말로 여러 나라 성장에 대한 거는 정답 선택지로 잘 안 나옵니다 해서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 국가는 무슨 국가일까? 봐봐 가국가의 고문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경북 고령입니다 경남 김해입니다 자 고령이란 김해가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한국지리야 아니 장난이야 제가 한국지리도 좀 좋아하는데 고령이란 김해는 역사에서도 나와요 교과서에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대요 이들 고문군은 소국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대외무역과 외교에 협력했던 가국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있거든 볼게 변한지역 체크 변한지역에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가국가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봐봐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고요 이후에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재대학을 시도했으나 주변국에 흡수됐대 이 주변국 흡수됐대요 어떤 나라에게? 가야합니다 가야현맹이야 가야현맹 실제 이게 여러분의 선배들이 봤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가야 문제가 나왔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어? 평가원 기준 문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인데 가야가 나왔구나 가야는 전기 가야현맹이 있었고요 후기 가야현맹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연맹국가야 여러 개의 가야국이 여섯 개의 가야국이야 육 가야국이 서로 서로 연합한 상태였거든 근데 전기 가야현맹을 이끌어갔던 가야를 우리는 금관가야라고 합니다 금관가야는 김해에 있어요 김해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김해공항 들어봤죠? 바닷가에요 그래서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뭘 수출할게? 철 양진에 철이 나오니까 철기문화잖아 그치? 그랬는데 광개투대왕이 두드러펴러 온거에요 광개투대왕이 두드러펴러 왔어 왜? 그 당시 광개투대왕이 누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신라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거든 그럼 신라가 그 당시 위기에 처해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외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일본 놈이 쳐들어올 때 가야랑 함께 쳐들어왔거든 근데 광개투대왕이 이제 일본 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가야까지 온거지 같은 편이야? 너도 죽어! 해서 광개투대왕이 침입으로 여기는 금강가야가 쇠퇴합니다 멸망한거 아니야 쑥대받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령지역에 있었던 대가야가 후기가야연맹을 이끌어간거야 그래서 김해 고령 전부다 가야국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뭐 그런게 나오는거거든 어쨌든 가야에 대한 문제에요 1번 호패법을 실행했다 얘들아 호패라고 하는건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신분증 같은건 주민등록증 조선 태종이방원입니다 2번 기인제도를 실시했다 기인제도는 고려의 태조왕권이죠 기인제도 인질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3번 화백해 이거 신라잖아 화백해 4번 사회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고구려 두둥 대한중웅외전 이름하여 대웅전 고구려 편 보세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 고구려의 사회수에서처럼 나옵니다 보시고 5번 전기엔 금강가야가 연맹을 주도했고요 후기에는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죠 가야에 대한 소명입니다 정답은 5번 확인했죠 넘어갑시다 고구려 감사합니다.